100골드를 획득합니다 돈 줘봐 아..아잇 아니 이걸 에임이? 아잇 벽돌 피는 피 압축병이 잘못했다 무감각 활려보내기 복수모임 육감영 육감영 어케 잡지? PNNP 잘 돌리면 잡지 않을까 이도료 PP 두뇌 풀가동 퍽 없는거 같은데 아잠깐만 어? 되는거 같은데? 안되네 아 되는거 같은데? 충격파랑 방어도 모션 흑 흠 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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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골드 안 먹어서 성공했다. 어소피언, 펜타그레트, 대학생. 지옥권. 이도류 지옥권 빠다죠. 히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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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뭐 먹지? 히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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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노 몸풀기 전투의 함성. 화염에 그을린 것으로 보입니다. 히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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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용 앗 길 봐 잘잘하네 아이 육각룡 허접색 바리케이드 바리케이드 캘리바리 망치 망치 들고 갈까 새장 들고 갈까 새장 특 두장 중 상점에 도전해보자 클리어보다 5천원이 중요하다 화형 뽑는 실력 무감각 무감각 잭스 몸박초야 뭐 나왔지? 절힘? 좋은데 우리 절힘 뭐함 흠 재물같은거 없으니까 힘들다 완전 재물각인데 완전 재물각인데 진화까지 일단 재건을 할까 일단 재건을 할까 자동 더하기 100이 274 벌써 찾았다구요? 조약 몸풀기랑 포션 2개 조약 몸풀기랑 조약 몸풀기랑 암흑 134 디펙트였어 두뇌 풀가동 없으세요 다음 상점 보는 것도 예 모형이나 함 까보자 정답이 나왔다구요? 아 조심 어 재물인데 재물 재물보단 5천원 아닐까? 어떻게 된다고요? 복쇠 포션? 복쇠 포션? 조약의 복쇠 격돌화염 166 108 더하기 빼기 왜 이렇게 어렵지? 54 더하기 83 더하기 83 더하기 54 그러네 맞네 수학을 잘 하시는군요 모형 영원각이 있다고요? 계산기 두드리는거 아냐? 모형 화염 포션 몸풀기가 된다고요? 5 진짜로? 재물도 가져갈 수 있단 말야? 재물 재물도 가져갈 수 있단 말야? 몸풀기를 산다고요? 뭐야 또 디펙트야? 아니면 안 지우면 되나? 아 아까 했던 과정 재물은 애들 좀 잡는다고 했지 재물도 가져갈 수 있단 말야? 돈 벌어올게 돈 벌어오면 될 거 아니야 돈 벌어오면 될 거 아니야 과연 이 아이언 클레드는 얼마나 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아이언 클레드 살아야 한다 휴식하자 고구마버섯이 너무 덨다 으흐흫 고구마버섯이 너무 쎈데 아니 도라야야 이거 왜 이렇게 쎄 사람은 있으면 덱은 좀 쎄질 것 같은데 그 전에 뒤지면 38골드 38골드는 인간적으로 어렵겠지 자자 불가능 세일 괜찮게 하는 거 있으시면 어 잘못 올렸다 기사 재생 쓰려고 했네 제발 진화 아씨 골 때리는 박제 아 몸부림은 싫어요 강화할까 근데 지금 덱에 더 넣을게 없다 그니까 기사 회생 재료가 없다 상황이 안좋다 펜타라서 40은 되는데 그래 탑은 이도류 부강 갑갑 단 하나의 희망이다 단 하나의 희망이다 아씨 뭐 복사지 무감각이냐 BP냐 아 무감각에 건다 무감각으로 지울 건 이도류로 만들겁니다 무한동력 배터리이다 어, 쏘세요 이게 아이언클리트지 한 대 더 맞았으면 BP 0코스트라서 더 편했을텐데 아랫도리에 각각이 없이는 한 대 절힘이 있었으면 더 빨리 잡았을텐데 어 난리다 태워야겠는데 아이언 클레드 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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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세물 어디갔냐 세물 어디갔냐 대신 귀여운 타락을 드리겠습니다 킹락 타락 은근히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캘리퍼스도 있고 타락 은근히 괜찮을 것 같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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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타락... 타락... 무감각이 하난데... 무감각이 누류가능하면은... 타락... 3코스트 스네코덱 됐네... 킹갓... 스네코덱... 없어제용... 얘들 잡을카드는 다있지? 벽돌 몸통 박치기 있어야 딜이 안 모자라겠지 벽돌 금속화 금속화? 이돌이 금속화 아이언맨 금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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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회파동 오, 예, 났다. 피포션 헐려보내기 이... 야, 이거 어떻게 이기지? 키우고 10세나는데 아니 뭐야 이게 기생수 싫어요 혈안 3포스트 혈안 2유도 키생수 3포스트 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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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포스트 혈안 4포스트 혈안 4포스트 혈안 4포스트 혈안 2포스트 혈안 4포스트 혈안 4 3 4 4 5 5 아니 빨리 빨리 몸박 방어도 다 떨어지기 전에 부적 부적 어디다 쓰지? 아까 기생충 같기 전에 주식을 했어 몸박 코스트 가겠다 화연 포션 금속화 전투 장비로 몸박 코스트 0으로 만들 수 있겠는데 상점색 어둠의 봉이다 두뇌 애플 가동 가방 가방 사고 싶은데 가방 싸면 162 카드 제거 162골도 없나? 없네 주판 어폰 어떨까? 244 84 85는 있는데 84는 없네 철파주판 약화 포옹형 188 그러네 제거 비용 100원이용 아 이거 너무 어렵네 산수 게임 성급함 식 원 약화 포옹형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무 약하지 않음 아까 다른 거 있지 않았나? 어둠의 포옹 넣는 철파주판 약화 포옹 이게 낫겠는데 님들 산수 좀 하시나보네요 놀랍습니다 소용돌이로 쭉 잡고 무감각 이 도료 뽑자 이 도료 못 뽑았다 실거 바늘 실거 바늘 어 개이득 절힘 주자 절힘 쓰지도 않는 거 그래도 절힘 들고 있을까? 아니 근데 최대 철학식 받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절힘 없으면 딜 모자랄 것 같기도 하고 동 동 벽돌 줄까? 벽돌 줄까? 약간의 따뜻함을 느낍니다 기생숭이 살 키우겠습니다 국뽕용 카드 아 뭐야 파워 카드 왜 안 나와 타락 써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뱁 이빈 이빈 그새 대장 또 주자 능수 타락 우수 이즈 이즈 아 참이네 돌려보자 무감각 3%나왔네 무감각 4%나왔네 아 윙균 이색 타락이다 진화다 진화를 써야되나 절힘을 써야되나 절힘 어포있잖아 절힘 절힘 뚜덩길 뚜덩길 역시 적폈 역시 아이언클레드 클 29 그 커먼 카드 세일하면 이론상 가능함 이론상 외모 돌아가 무감타 와 이 도류바리 아 세상에 아이고 상인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쩌다보니 빈털터리가 됐네요 근데 님네 집에 돈 다 써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감각에다가 복제 포션쓰고 이케저캐 하면은 깨긴 깨겠네 와 이도류바리 사기콤보 퍼펙트는 못하겠네요 아닌가 되나 퍼펙트 되나 안되네 아닌가 아 일단 이번 턴에는 안맞네 되나 퍼펙트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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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나 타락 어설피 써야될거 아냐 파워카드를 남겨놓는게 좋았을까 심장 허접생 깜빡대 이게 캐릭터지 이걸 미션도 하고 클리어도 하네 아이고 후원 감사합니다 상점주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허접 심장쇠 이게 다 쓰레코의 눈에 은총 아니겠습니까 BEHT 아이고 한글자막 by 한효정